지난달 등교 계약이 확대된 뒤 학생과 교직원의 코로나19 감염 사례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교육당국이 오늘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하고 서울 지역 학교에는 선제적 PCR 검사를 다음 달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서울 지역 학생과 교직원들의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선제적 PCR 검사가 시행됩니다. 발열과 기침 같은 의심 증상이 없고 확진자와 접촉하지 않아도 원하면 학교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호사 등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 검체 채취팀이 관내 학교를 돌며 희망자에 한해 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개학 이후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생이 1,800여 명이고 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는 만큼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섭니다. 교육부는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입하려는 자가진단 키트엔 선을 그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이 자가검사 키트의 민감도나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이견이 있고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뇌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우선 지원 대상은 확진자가 나온 학교 주변의 교육기관입니다. 불안이 증폭되는 인근 학교, 반경 1km 이내의 인근 학교에 원하는 모든 학생과 교직원 누구나 신속하고 용이하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서울 지역 실시 결과에 토대로 전국 확대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 다음 달 11일까지 교육기관 집중 방역기관으로 정하고 학생과 교사, 외부 강사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유은혜 부총리는 학생과 교직원 대부분이 학교 밖에서 코로나에 감염된다며 의심 증상이 있으면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말아달라고 재차 당부했습니다. EBS 뉴스 금청우입니다.